이제 다 갔어. 나와. 그래? 아이들이 사라졌다. 그날부터인가? 우리 집에 집이 또 생겼어요. 햇빛도 피하고 벌레도 피하고 딱 좋아. 니네 어떻게 들어간 거니? 연기를 내봐. 거궁. 여긴 내가 집이 따구. 아주 시원해. 진작 만들지 그랬어? 머시마 니는 좋은 건 어찌 알고 침바르노? 설마 나보는 거야? 이쁜 건 알아가지고. 헬로우. 안 들켰다. 에미야, 나 찾았니? 헬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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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들이 뭘 모르네. 이리 온나. 흙스루 시원타. 안 들어가실 거예요? 들어가야 하니? 들어갈 거예요? 날개 집착하지 마. 한숨 자고 들어갈게. 여기 낮잠 자기 딱 좋아. 보자 보자. 어디가 제일 푹신하노? 여가 딱 좋네. 네도 한숨 자고 들어갈게요. 깨우지 마라. 알았제? 깨우면 화내겠지? 조용히 지나가야겠다. 엄마, 문 좀 열어주세요. 머리가 깽기네. 내가 구해줄까? 엄마, 미안해. 나도 어쩔 수 없는 겁쟁인가봐. 거기 누구 없어요?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. 등아, 나 찾았어. 아직도 못 나온 거니? 아무래도 틀릴 것 같아. 애미야, 네가 좀 꺼내주지 그러니. 등아, 그냥 나랑 놀아.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? 때 되면 나오겠지. 티나 언니, 서운해. 즉, 놀아주지도 않고. 이제 다 갔어. 나와. 그래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왜? 나 보고 싶었어? 그래. 또 다른 나라. 아니야. 어떻게 하나를 봐도 돼? 또 내려가서 너무 좋아해. 엄마, 그 날이 아들만 봐도 돼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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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이거 아주 좋아하라고.